안녕하세요 저는 재근이 tv의 이재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라면 먹방을 해볼거에요 자 여기 진라면 순한 맛이고요 단무지랑 물이 있어요 그럼 먹어보도록 할까요 이게 순한 맛이거든요 소프는 다 넣었어요 음 맛있어 보이네요 물 먼저 먹을게요 얼음 물이에요 흘릴까봐 더러워 먹는거에요 흘릴까봐 더러워 먹는거에요 흘릴까봐 더러워ம anyways 1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도 안매워요 제가 원래 흔한 맛만 먹거든요 흔한은 안매운서 안매운서 약간 맵고 있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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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예 안저러면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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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안들고 먹을게요. 자 이제 안들고 먹을게요. 자 이제 안들고 자, 자 이제 안들고 자 이제 밥 좀 주면 되거든요. 밥도 한번 말아서 먹어볼거에요. 자 이제 밥, 면도 조금 남았어요. 자 이제 밥을 먹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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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면이 좀 남았으니까 절가락으로 먹을게요 우유 면이 좀 남아있어요 족그린로 도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